모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카학기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전문점 모카학기에서 세계의 빅5, 캐논볼, 셀마, 홀모리아, 야나기사와 야마하 이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인기 높은 프랑스 설계를 가지고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폴모리아 색소폰, 러브라보 200 그 중에서 소프라노, 러브라보 200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액이 237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37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러브라보 200을 여러분들에게 20% DC하면 약 190만원 나옵니다. 190만원에 한정된 3대를 한정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영상을 보시고 얼마나 폴모리아 색소폰이 가성비가 높은 색소폰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라보 200이 얼마나 소리가 잘 나는 색소폰인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색소폰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그냥 취미생활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연주가 잘 되는가를 한번 확인하시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잘 하신 분이 연주를 하게 되면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이비셀마가 중국제도 잘 불더라 이런 오해를 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악기가 좋은 악기는 품질이 좋을 때 연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설계를 가지고서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폴모리아 색소폰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고 얼마나 연주가 잘 되는지를 연주 영상을 한번 시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혼을 하고 시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모리아 색소폰을 하고싶습니다. 폴모리아 색소폰을 하고싶습니다. 폴모리아 색소폰을 하고싶습니다. 폴모리아 색소폰을 하고싶습니다. 음식 dreamed unser financi invincibility 폴모리아 색소폰을 하고싶습니다. 폴모리아 색소폰을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핵업인 다른 가라색소폴을 하고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